이 백봉룡은 출산 후에 여성들의 산후풍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산후에 기열이 약해지면서 몸이 붓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때 백봉룡을 넣어주면 바로 관절이 튼튼하고 산후풍을 예방하는데요. 방제약에서 독활기생당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갈색나는 두꺼운 껍질을 제거하니 그 속에 붉은빛이 나는 떡을 해먹을 때 생각나는 백설기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적봉룡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백봉룡이라고 합니다.